광양시가 공장 설립 과정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민원인들에게 쉽게 설명한 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광양시는 계획 입지가 5개의 관할 관청으로 분산돼 있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최근 이들 기관의 현황 공유와 협의를 거쳐 각 입지별 공장 설립 행정 절차 등을 담은 계획 입지 공장 설립 통합 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광양 지역은 80년대부터 제철소와 항만 개발 등으로 일반 산단과 국가산단,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 지역 등 계획 입지가 개별 조성돼 광양시와 산업단지 공단, 경제자유구역청, 여수해수청, 항만공사 등 5곳으로 관할 관청이 분산돼 있습니다.